베리의 헬로 토이! 번루야식 요괴 수환!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에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티리에서 똑또록 똑똑 따온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요괴미 카드 피규어 3탄이에요! 뭐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짜잔! 뻔뻔 좋아! 뻔둬야지! 그리고 월월! 코더! 게으름! 복수! 빨빨빨빨! 빨라주지! 놀지! 마지막으로는 탈출 요괴 5천개에요! 그럼 베리와 함께 요괴 피규어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뻔둬야지! 요괴 수환! 돈 좋아! 명예 좋아! 뻔뻔 좋아! 뻔둬야지! 전설에 나오는 저팔개로 먹을 것만 보면 사족을 못 쓴다! 꼬잉꼬잉! 먹을 거! 먹을 거 좋아! 그래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열심히 운동한 덕분에 몸이 근육질로 탄탄하다! 꼬잉! 다이어트는 누워서 하는 거지! 꼬잉꼬잉! 꼬잉꼬잉꼬잉! 코덕! 요괴 수환! 난! 전화제일의 개코! 본능전사 코덕이다! 쿵쿵쿵쿵쿵!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설마 개껌! 정열적이고 충성심 강한 코덕! 에너지가 넘쳐서 항상 뛰어다니지만 본능을 좀처럼 억누르지 못해 기둥이나 나무만 보면 영역 표시를 한다! 또한 냄새 받는 것을 좋아해 냄새로 도망간 요괴를 추적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개껌을 찾는 능력도 뛰어나다! 복소! 요괴! 수환! 복소! 요괴! 수환! 얼마나 다 느려졌어! 복품 게으름 복소요! 부부! 아오! 나는 게을러서 이렇게 기여가는 것도 귀찮아! 원래는 반납 없이 쉬지도 않고 일을 했지만 모든 게 부지럽다는 것을 깨닫고 게으름을 부리기 시작했다! 요괴불에서 나올 때도 느린누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빙의해서 하루아침의 게으름뱅이로 만들어버린다! 놀지! 요괴 수환! 이기는 편 우리 편 전치백단 놀지 바닥에 뭐가 묻어있잖아 더러워 치명적일 정도로 깨끗한 행성에서 하수도를 청소했다 하수도조차 깨끗해야 했기 때문에 결벽증일 생길 정도인데 지구로 와서도 직업병을 못 버리고 충결함을 강조하며 살짝 깨끗한 척 다른 점령들을 구박한다 아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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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개 6개 수환 나 5천살막은 꽃게 5천개야 뭐 탈출하고 싶다고 나만 믿어라 탈출 6개로 전깃줄을 훔쳐 단순 절도로 감옥이 갇힌 뒤 수많은 탈출을 시도하는 바람에 성량이 여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결국 지하 감옥에서 3천 년을 살다 요괴가 되고 마는데 내가 모든 요괴들을 탈출시켜주지 우리 요괴메카드 피규어들을 요괴볼 친구들과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펀드야지 안녕 펀드야지 피규어 누가 부르는거야 고잉고잉 친구들 우리 펀드야지의 요괴볼 모습과 피규어 모습을 비교해볼까요 펀드야지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펀드야지 일어나 일어나 오잉 내가 아무리 움직이는 걸 싫어하다고 해도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되지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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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귀찮다니까 내 몸에 복수가 들어왔나 음 내 얘기를 누가 하는거지 오잉 나는 고난후비면서 누워있어야겠다 오잉 친구들 우리 펀드야지 피규어는 엄청 귀찮아 보이죠 베리가 대신 보여줄게요 짜잔 펀드야지의 요괴볼 모습과 피규어 모습은 많이 다른 것 같죠? 그리고 짜잔 우리 펀드야지의 보보상 짐 보따리 여기 있구요 뒷모습 그리고 진짜 콧구멍이 엄청 잘 뚫려있어요 여기가 지금 콧구멍으로 파고 있는데 뽕 이렇게 튕길 것 같죠? 짠 애니메이션 속 모습이랑 더 비슷하지만은 우리 요괴볼 모습의 펀드야지가 더 귀여운 것 같죠? 오늘은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잠이나 자야지 내 개껌을 찾으러 가겠다 이거 무슨 냄새야 면돌야지 자리가 피규어 코독 괜찮아? 지독한 방귀남새를 맡았지 뭐야 반과 요괴볼코독 짜잔 피듀코독과 요괴볼코독이 만났어요 우리 코덕은 사실 애니메이션 속 모습에서 이렇게 두 발로 쳐는데 지금 여기서는 네 발로 기어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쿵쿵쿵쿵쿵 난 개껌을 찾아야 했다고. 음 개껌이라면 나도 좋지. 우리 같이 개껌을 찾으러 가볼까?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아이야. 이게 뭐지? 어? 폭스 요괴부라니요? 반갑소. 아니 지금 날 만났는데 자고 있는 거야. 반갑소. 폭스 피규어. 아니,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네 발로 바짝 엎드려 있는 거야? 왜 엎드려 있을까요, 친구들? 그러게요, 친구들. 폭소도 왜 엎드려 있을까요? 두 발로 서기 귀찮아서. 오, 좋은 방법이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벌러동, 바로 이렇게 눕는 거지. 그런 방법이 벌러동. 에휴, 못 말리는 게으른 폭소들. 자, 그럼 놀지도 볼까요? 피규어, 기어로 진짜 괜찮았어. 으악, 저거 뭐야? 피규어, 놀지지. 안녕, 놀지 피규어. 어머, 너는 드라운 바닥에서 이렇게 네 발로 기어가면 어떡해. 그래서 한쪽 손은 뛰고 있잖아. 꼬리로만 서고 싶다. 그럼 너도 놀지니까 놀지처럼 빨빨빨리 빨라지지. 엄청나게 센 놀이겠군. 그럼 이 놀지랑 같이 달리기 시합해볼래? 우와, 피규어 놀지랑 요괴볼 놀지랑 같이 달리기 시합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건 내가 해보면 알겠지. 빨빨빨리 빨라지지. 빙. 한 발 늦었다. 빨빨빨리 빨라지지. 여기서 탈출해야겠군. 뿅. 아, 이거 뭐야. 뿅. 짠. 내가 오기도 전에 뿅 사라지려고 했어. 어머, 깜짝이야. 뭐야. 음, 요괴볼 청귀에 만나서 반가워. 너도 참 꽃게같이 예쁜 집게를 가지고 있군. 내 주황색 집게발 말이야. 어허, 너도 참 멋있게 생겼군. 마음에 드는 건 우리 같이 탈출할래? 좋아, 베리가 잡기 전에 우리 먼저 탈출하자고. 빠뿅. 어허, 같이 가 요괴볼 어차게 빠뿅. 친구들, 오늘은 펀드야지, 구독, 폭소, 놀지, 우천기까지 요괴메카드 피규어를 가지고 우리 요괴볼 친구들이랑 비교도 해보고 같이 놀아봤는데요.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